자 발레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비운동 하는 겁니까 자 지금 발레 몸풀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큰소 큰소리로 안들려 보인 아 아 자 발목 풀고 반복 불고 으 아 Oh 상당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지금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음 그다음 이렇게 해주고 다리찍기 오오 다리찍기가 돼? 네 이야 유연한데 그럼 앙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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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슝 앙바 슝 오 유연한데 응 이야 그리고 앞으로 약간 살짝 팔아라 앞으로 이렇게 우와 그 다음 그대로 넘어가서 개구리 라이 아 빡 아 신 아